이거 그냥 만들기 뭐하니까 와사비 넣은 거 어때요? 야추 한 판으로 와사비 먹게 하시죠 어? 야추? 야추라고 하면 야추 최근에 또 운 또 쌓아놨지 크으으으 압도적 스코어로 승리를 합니다 아 좋은데요? 어떠세요 맛이 어때요? 발렌타인데이가 느껴져요? 그 수고가 hadowING 개복습рут 와 와 너무 좋아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드릴걸 충! 나왔다 벌써 충! 나왔다 조금 살짝 배웠는데 충! 나왔다 울고가 와U 이거 갈까지 오 나가나요 나가나요 나가나요? 아 졸어 포기서다